소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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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아는 디블라임의 딸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까? 오멜입니다. 소세아 1장 3째로 갑니다. 부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요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의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요로보함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요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때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요하를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으며 디블라임의 딸입니다. 호세아 자녀들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뭡니까 로루하마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요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입니다. 호세아 자녀들 이름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진 이름은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루하마는 했고요. 그러나 내가 유다족 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요하로 구원하겠고 팔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다음 문제는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시아는 얼마에 사왔습니까? 얼마에 사왔습니까? 은 열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 반 3장 2절입니다. 누구의 딸이였죠? 아까? 기블라임의 딸이였죠? 3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멜을 산 가격입니다. 은 열다섯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무엇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 뿐이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절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창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무엇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봅시다 제사장들은 들으라 그러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깨달으라 그러고요 왕족들에게는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거물이 되미라 다볼이 다볼 산이죠 제 역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자 그 다음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이 구절은 호시하서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라 과로하니 알맞은 말을 어시오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삐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선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하스의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찬 곳은 어디입니까? 길러하스입니다 호세하스 6장 8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러하스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러하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누구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고 호세하에게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입니다 호세하스 7장 1절로 갑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 3장 6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볼게요 이게 호세하스 13장인데요 4장까지 있잖아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검제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쩡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3장 6절 요엘스입니다 요엘은 누구의 아들인가 그두엘 그두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갑니다 요엘서 1장 20절까지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요아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너희의 나래나 너희 조상들의 나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하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프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복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복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동이고 동이다는 말은 굵은 배로 동이다 칭칭 감다 그런 말입니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요하의 성전으로 모으고 요하께 부르지절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요하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키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곶간이 무너져서니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하여 내가 죽게 부르지저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흘떡거리오니 지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은 보두엘의 아들입니다 요하의 성전에서 끊어진 것이 무엇이기에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소제와 전제입니다 정바로와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슬퍼다 그날이여 무슨 날이 뭐가 가까웠다구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이로다 요엘에게 여호와 괴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습니까 교엘서 2장 13절인데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2장은 32절까지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3장은 32절까지입니다. 3장은 32절까지입니다. 3장은 32절까지입니다. 4장은 32절까지입니다. 4장은 33절까지입니다. 5장은 33절까지입니다. 5장은 33절까지입니다. 5장은 33절까지입니다. 5장은 34절까지입니다. 5장은 34절까지입니다. 6장은 34절까지입니다. 6장은 34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입니다. 5장은 34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와 이 곤충, 이 벌레의 순서가 다르죠? 처음에 앞에 있던 건 팥충이, 황충, 너치, 메뚜기인데 뒤에는 메뚜기, 너치, 황충, 팥충이로 바뀌었네요 순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런적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늙은이 꿈, 젊은이 이상.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연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마음을 찢으라 5번입니다.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팔을 불어 도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나왔죠?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 바라오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무엇같이 변하려니와 핏빛같이입니다. 핏빛같이 7번입니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무엇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무엇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무엇 할지어다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요 낯을 쳐서 창을 만들고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21절까지 있네요 21절 3장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호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 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헛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주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며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이호 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폭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까 이 골짜기가 어디라고 했죠 여호 사밭 골짜기라고 했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고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그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기에 되리라 골짜기 이름이 많이 나오죠 앞에는 여호사밭 골짜기 뒤에는 시띔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합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하심이니라 저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강하다 할지요 과연